네 저희 빨간색 T자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부터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한번 왼쪽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나 하나 둘 셋 또 이번에는 오른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우님 다시 한번 가운데 바라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약간 냉철한 앵커 역할에 맞게 냉철한 두뇌 회전이 빠른 그런 포즈를 혹시 표정이 있으시다면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T자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가운데부터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을 바라봐 주실까요 다시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좀 그 역할에 맞게 좀 상큼한 표지라든지 또 이렇게 다양한 표정도 함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즈 너무 아름다우셔서 왼쪽을 보고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포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 계시면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지혜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아 아주 봄에 딱 맞는 의상을 골라 입고 와주셨는데 T자 위에 서주시고요 먼저 가운데부터 보시고 촬영을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왼쪽 보고 한번 네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는 배우님께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운데를 좀 바라봐 주시고 아무래도 그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역할이니까 상큼한 그런 포즈 오늘 옷에 딱 걸맞은 포즈 네 그럼 미소도 좋고요 표정도 좋습니다 가운데로 바라봐 주시고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포즈가 너무 좋으셔서 그 포즈를 다시 또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다시 오른쪽 기자님들 모시고 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상큼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또 이원정 배우님을 이제 자리로 모시고 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픽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왼쪽 기자님들을 한번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가운데 쪽 바라봐 주시고 뭐 이번에는 좀 뭔가 활기찬 포즈와 좀 표정을 지으시면서 사진 촬영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다시 왼쪽 바라봐 주시고 네 역시나 같이 또 활기차고 또 그런 표정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하나 둘 셋 아무래도 이제 부분이 좀 더 친밀하고 약간 애정어린 표정과 그런 포즈를 지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네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왼쪽을 같은 포즈로 역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두 분께서 잠시 아래 대기해 주시면 네 또다시 사진 촬영할 때 불러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과연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 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 케미를 미리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좀 더 가까이 붙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거리두기도 이제 끝났잖아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좀 더 다정한 듬이 드러날 수 있는 포즈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번씩만 더 포토타임을 진행해도 될까요 배우님 네 가운데부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네 같은 포즈로 이제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제 네 분께서 뭐 촬영을 하면서 뭐 케미도 이제 쌓으셨을 거고 또 이제 많이 또 친해졌을 거 같은데 그런 친밀함이 드러낼 수 있는 포즈 하나만 또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V자를 또 실례 V자를 그려주셨는데 네 다운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이번엔 엄지척으로 네 왼쪽 엄지척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포즈 지어주시고 사진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파이팅이 넘치는 포즈 그 포즈 때문이라도 정말 이 드라마가 더욱 더 잘 될 거 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네 월요일 앞둘 잠깐만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